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지은 가치투자의 비밀입니다. 부제는 버핏의 평생 파트너 트위디 브라운에게 배운다 입니다. 이 책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대는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럼 목차를 한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가치투자의 기본원칙, 2장 황금 같은 가치주를 찾아라, 3장 해외로 눈을 돌려라, 4장 시장에서 승리하는 법 이렇게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 만한 장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1장 가치투자의 기본원칙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장의 10위 기업 건강검진 3번째 파트를 보면 16가지 질문을 통해 기업이 미래를 가름하다 라는 장이 있는데 이 16가지 질문이 반드시 성공하는 주식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 두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장 가치투자의 기본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가치투자의 기본원칙 1. 주식투자도 쇼핑하듯 하라. 주식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당신은 지금 대형 할인점에서 일주일간 먹을 식료품을 쇼핑하고 있다. 66코너에 갔더니 평소 파운드당 8.99달러 하던 쇠고기 등심을 2.5달러에 팔고 있다. 당신은 쇠고기 등심을 아주 좋아한다. 어떻게 하겠는가? 보통 때보다 훨씬 싸게 팔고 있는 쇠고기 등심을 냉큼 카트에 담지 않을까? 당신은 다음 주에도 일주일치 식료품을 사기 위해 같은 할인점에 간다. 이런 이번 주에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심을 많이 찾는지 파운드당 12.99달러다. 지난주 가격은 물론이고 평소 가격보다도 훨씬 비싸다. 당신은 66코너 앞에서 잠시 망설인다. 어떤 결정을 내릴까? 너무 비싼데 이번 주에는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먹는 게 낫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이 쇼핑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이나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할인 판매하는지 살펴본다. 값이 많이 나가는 가전제품은 아무리 급해도 세일 때까지 기다려 사거나 아니면 싸게 파는 곳을 수소문해서 구매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과 그 대가로 얻는 가치를 비교해 구매를 결정한다. 평소보다 가격이 싸면 필요하거나 갖고 싶었던 것을 더 많이 산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만은 예외인 것 같다.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오면 이러한 일반적인 쇼핑 방법, 합리적인 소비 형태를 까맣게 잊어버린다. 주식시장에서는 가치를 따지지 않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주식에 덩달아 흥분하고 인기 있는 주식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미래의 새로운 물결을 선도할 유망 기업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투자자들은 이렇게 매력적인 주식을 사지 않으면 굉장한 기회를 잃어버릴지 몰라라고 생각하며 조급해한다. 애널리스트들도 오르는 주식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매수를 외친다. 주가가 떨어지면 그제야 보유하라고 권한다. 하지만 보유란 말은 증권가에서는 매도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주가가 오를 땐 열광하던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식 사기를 주저한다. 갖고 있던 주식이 급락하면서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주식이라면 진절머리를 치게 된다. 결국 투자자들은 점점 더 주식을 사기가 싫어진다. 주가가 하락하여 정작 가격이 할인되고 있을 때는 주식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다. 꼭 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르는 주식은 사야 하고 떨어지는 주식은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또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오를 때는 덩달아 주식 투자에 동참하고 주가가 급락해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서 도망칠 때는 함께 빠져나오려고 한다. 투자자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홀로 남겨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남들을 따라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안동감을 느낀다. 설사 그 주식의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처럼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위안을 느낄 수 있다. 주식 투자는 쇼핑하는 것과 같다. 같은 상품이면 가능한 한 더 싸게 사려 하는 것처럼 주식도 가능한 한 더 싸게 사는 것이 좋다. 어떤 상품이든 가장 인기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려고 할 때는 세일을 하지 않는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주식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주식, 사람들이 침을 튀겨가며 칭찬하는 주식은 세일하지 않는다. 지금 주목받지 못하는 주식, 소외당하고 있는 주식이 세일 중인 주식이다. 주식 시장에서 소외당해 할인 판매 중인 주식을 가치주라고 한다. 반면 주식 시장에서 화제를 모으며 인기를 끄는 주식은 대개 성장주다. 성장주는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나 지금은 별 볼일 없지만 미래가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이다. 성장주는 해당 산업에서 최고로 꼽히거나 해당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칭찬받는다. 사람들은 성장주를 살 때 앞으로 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 이익이 다른 기업들보다 더 빨리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잘 나가는 주식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런 주식을 살 때 투자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면 덩달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도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성장할 주식이니까 지금 얼마에 사든 주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는다.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가 성장주의 주가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나 어떤 기업도 초고속 성장을 계속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성장의 속도가 둔화된다. 매출액과 이익이 늘어날수록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가가 휘청거리며 떨어지고 주가가 한창 오를 때 샀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게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행태와 똑같죠. 그래서 아무리 미래의 성장 비전이 좋다고 해도 낮은 가격에 사는 게 핵심이죠.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이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할인 판매 중일 때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온 사실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쇠고기나 청바지나 자동차는 세일할 때 사는 것이 경제적이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할인할 때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인 중인 주식은 더 높은 수익을 선사해준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싸게 사라. 할인 판매 중인 주식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재 가치에 주목하라. 주식이 세일 중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주식이 싼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기업의 내재 가치다. 기업의 내재 가치는 기업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그렇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보라.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통상 담보를 요구한다.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경우 담보물을 팔아 손실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자를 꼬박꼬박 갚을 능력이 있는지 조사한다. 이를 위해 은행은 돈을 빌려간 사람의 소득을 파악한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이자를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내재 가치란 은행 입장에서 보면 담보물, 자산의 가치와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 이익의 가치를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가진 자산, 창출하는 이익,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 등을 모두 총합한 총괄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가 내재 가치다. 기업이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내재 가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다.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으면 할인돼 팔리는 것이고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높으면 비싼 것이다.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 저평가됐다고 하고 내재 가치보다 높을 때 고평가됐다고 한다. 그래서 내재 가치를 구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제가 현명한 초보 투자자를 리뷰한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요. 여기서 재무제포의 구체적인 항목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가를 정말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내재 가치가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재 가치는 왜 중요할까? 주가는 내재 가치와 관계없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또는 여러가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출렁거리는 것 아닌가. 하지만 내재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고평가된 주식을 사서 손해볼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즉 내재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때 사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주식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대부분 살 때 결정된다. 즉 싸게 살수록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커진다. 주가가 내재 가치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저평가 상태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시장이란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재 가치보다 싼 기업을 언제까지나 내버려 두진 않는다. 언젠가는 저평가 상태가 주목을 끌어 주가가 내재 가치를 찾아가게 마련이다. 가치 투자란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저평가된 주식이 제 가치를 찾아간다고 믿고 투자하는 것이다. 내재 가치는 고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투자자들이 그 주식의 고평가 상태임을 인식하는 순간 주가가 미끄럼을 타듯 쭉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내재 가치보다 싸게 샀으면 주가가 떨어진다 해도 불안할 이유가 없다. 언젠가는 주가가 내재 가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생각하며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주가가 심각하게 고평가된 상태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투자의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 왔듯이 거품이 들어간 이전의 높은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세상이 완벽하다면 모든 주식은 언제나 내재 가치와 정확히 일치되는 가격으로 거래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이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불안전성 덕분에 투자의 기회가 생긴다.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한 극도의 비관론에서부터 과도한 낙관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감정 변화에 휘둘린다. 이러한 감정 변화로 인해 주가는 고평가와 저평가 사이에서 폭넓게 변동한다. 현명한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언제 이러한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파악해 이를 잘 이용한다. 현명한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내재 가치보다 싸게 주식을 내놓고 비싸게 사기를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3. 절대로 손해보지 마라. 투자의 안전거리를 지켜라.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에서 거부가 된 워렌 버핏은 자신의 투자 원칙을 두 가지라고 소개한다. 첫째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둘째는 첫째 원칙을 잊지 않는다. 주가가 하락하면 손해볼 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다. 그런데 어떻게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을까? 버핏의 말은 손해보지 않을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라는 뜻이다. 그레이엄은 신중한 투자자였다. 그는 자신이 계산한 기업의 가치가 실제와 다르거나 예상치 못한 일로 기업의 가치가 감소할 경우에도 손해보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원했다. 그는 주식 투자의 담보물을 안전마진이라고 불렀다. 그레이엄도 주식을 살 때 지불해야 하는 돈, 즉 주가보다 내재 가치가 비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자신이 계산한 내재 가치가 좀 잘못됐더라도 혹은 예상치 못한 일로 기업의 내재 가치가 감소하더라도 내재 가치보다 주식을 싸게 샀기 때문에 손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레이엄은 주식을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면 안전마진이 확보된다고 생각했다. 그레이엄은 주가가 내재 가치의 3분의 2 이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격히 말하면 내재 가치가 아니라 순유동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주가가 3분의 2 이하여야 안전마진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생각했다. 순유동 자산이란 공장이나 설비를 제외하고 단기간에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에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 부채를 뺀 자산을 말한다. 주가가 순유동 자산의 3분의 2에 불과하다는 것은 부채를 갚은 뒤 남는 현금성 자산의 가치가 주가보다 33% 이상 높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그레이엄이 주식 투자하던 시절과 달리 주가가 순유동 자산의 가치보다 낮은 기업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순유동 자산 대신 내재 가치를 기준으로 안전마진을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내재 가치는 부채를 모두 갚고 남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다는 것은 부채를 갚고 남은 기업의 가치보다도 주가가 싸다는 의미다. 가치 투자자들은 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은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경기 침체 같은 이유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레이엄이 투자의 안전마진으로 제시한 또 다른 원천은 분산 투자다. 분산 투자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둘째는 투자하는 종목 수를 늘리는 것이다.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한다 해도 뜻밖의 악재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는 없다. 어떤 산업의 워팡이 좋다고 해서 그 산업에만 집중 투자한다면 그 산업이 갑자기 불황에 직면하거나 뜻밖의 사건으로 공경에 처할 때 투자 손실을 입게 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싸고 좋은 기업이라도 그 기업 하나에만 투자하면 예상치 못한 일로 주가가 하락할 때 고스란히 손해를 입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산업,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설사 한 산업이나 한 종목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급락한다 해도 주가가 오른 다른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나거나 최소한 손실이 크게 줄어든다. 얼마나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해야 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10개 종목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투자한 기업 중 하나가 혹시 파산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안전마진을 보고 투자하면 남들이 좋다고 달려들어 주가가 올라갈 때 팔게 되고 남들이 두려워하며 주식을 팔아치워 주가가 하락할 때 사게 된다. 가치 투자는 단순하다.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따져보라. 내재 가치, 손해보지 마라. 안전마진.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된다.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싸면 투자를 두렵게 만드는 주변의 소문은 모두 무시하고 사라. 반대로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높아져 안전마진이 사라지면 주위에서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도 팔라. 성공한 투자자들은 모두 대중을 따라가지 않고 과감하게 반대 방향으로 갔다. 4. 주가가 이익에 비해 싼 주식을 사라. 저퍼가 고수익을 낳는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익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이익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상품을 만들어 파는데 필요한 비용을 모두 제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이익이 많으면 주가도 높아지고 이익이 적으면 주가도 낮아진다. 이 생각이 옳다면 이익에 비해 싼 주식일수록 미래의 수익률은 좋을 것이다. 주가가 이익에 비해 싼지 비싼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가 수익 비율 퍼 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퍼 란 주가가 이익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퍼는 주가를 주당순이익 eps로 나누어 구한다. eps는 기업의 전체 이익을 전체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주식 하나당 이익을 의미한다. 퍼는 언제 이익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과거퍼 트레일링퍼와 미래퍼 포드퍼로 나눌 수 있다. 과거퍼는 가장 최근 회계년도 또는 가장 최근 사분기간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미래퍼는 다음 회계년도 또는 지금부터 향후 사분기간 이익을 예상해 계산한다. 대부분의 주식은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의 근거에 주가가 결정된다. 과거 실적이 아무리 나빴더라도 앞으로 좋아진다는 기대가 있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익 때문에 워렌 버핏은 과거의 이익을 근거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동차의 백미러를 보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의 미래의 이익을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이익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 범위를 자주 벗어난다. 기업의 미래의 이익을 정확히 예측할 수만 있다면 주식 투자로 부자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울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기업의 미래의 이익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이익 때문에 그레이엄은 기업의 미래의 이익이 얼마일지 예측하는 데 헛된 수고를 쏟지 않았다. 대신 주주들에게 보고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정확한 과거의 이익의 근거에 싼 주식을 찾았다. 다만 과거 오랫동안 이익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이었는지 살펴봤다. 과거의 이익이 꾸준했다면 앞으로도 그러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사업구조가 단순해서 앞으로의 이익 추정이 가능한 기업에만 투자를 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익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발표하는 이익에는 투자자들이 오해할 만한 함정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 해에만 특별히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이 있으면 그 기업이 꾸준히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기업이 벌어들인 모든 돈에서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보다 순수하게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을 더 중시하기도 한다. 영업이익에는 사업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은 주식, 즉 퍼가 낮은 주식을 사면 주식시장이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상관없이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저 퍼주가 고 퍼주보다 수익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어떤 산업에서든 어떤 나라에서든 결과는 같았다. 퍼가 낮다는 것은 그 기업의 미래의 이익에 대해 투자자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그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단지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반대로 퍼가 높다는 것은 그 기업의 미래의 이익에 대해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다는 뜻이다. 주가가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읊은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미래의 이익을 낙관하면서 현재 주가가 이익에 비해 좀 비싼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퍼가 낮은 주식, 즉 투자자들이 기대 수준이 낮은 주식은 실망스러운 소식을 발표해도 주가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았던 이 기업이 예상회의 좋은 소식을 발표하면 시장은 깜짝 놀라며 주가가 뛰어오른다. 좋은 소식은 아예 기대하지도 않고 있어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퍼가 높은 주식은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미 좋은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퍼가 높은 주식에 대해 나쁜 소식이 나오면 시장이 충격을 받으며 주가가 휘청거린다. 투자자들이 나쁜 소식은 예상하지 못하고 좋은 소식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의 추세나 남들이 기대감을 쫓아가지 말고 저 퍼주에 투자하라. 퍼가 낮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기업의 이익을 싸게 사는 것이야말로 불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5. 기업이 가진 자산보다 더 싼 주식을 사라 위험 없는 최고의 투자 기회를 잡는 방법이다. 이익에 비해 싸게 팔리는 주식도 있지만 기업이 가진 자산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리는 주식도 있다. 자산가치란 현금이나 받아야 할 돈, 재고, 건물, 공장, 기계 등 기업이 가진 모든 자산에서 갚아야 할 빚을 제하고 남은 순수한 자산의 가치를 말한다. 자산가치는 정확하게 순자산가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장부가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주가가 기업의 장부가치, 즉 순자산가치보다 낮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이 기업의 주식을 모두 사들인 뒤에 이 기업이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해 버리면 주식을 사는 데 든 비용을 빼고도 돈이 남는다는 뜻이다. 이런 주식은 주주들끼리 합의해 기업을 청산할 경우 주식을 사는 데 든 비용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없는 주식이라 할 수 있다.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가치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은 가치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이 기본으로 삼았던 투자의 기준 중 하나였다. 그레이엄은 주가가 순유동 자산가치 2분의 2 이하인 주식에 투자했다. 순유동 자산가치는 순자산가치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이다. 순자산가치에는 공장이나 건물, 토지 등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고정자산의 가치도 포함되지만 순유동 자산가치에는 기업에 유보된 현금, 받아야 할 돈 등 현금 자산과 재고 자산의 가치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순유동 자산가치보다 더 싼 주식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순자산가치로 완화해서 생각하자. 주가가 순자산가치 3분의 2 이하인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1000달러짜리의 순자산을 가진 기업을 600달러 이하로 산다는 의미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기업의 이익 악화에 투자자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주식을 무작정 내다 팔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주식에 투자자들이 워낙 관심이 없어 아무도 사려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주식은 매우 수익성 높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순자산가치보다 싼 주식은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순자산가치에 비해 싼 주식이 위험이 없는 거져먹을 수 있는 투자 대상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때문에 이 투자 기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순자산가치는 여전히 중요한 투자 기준이다.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3분의 1가량이 주가가 순자산가치에 비해 싸기 때문에 산 주식이다. 이익에 비해 싼 주식처럼 순자산가치에 비해 싼 주식 역시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선사해 준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식들이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을 때 한국에는 대한재본과 같은 숨겨진 보석이 있었다. 대한재본은 2000년 초에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이 회사의 주가는 2배로 뛰었다. 한국 기업이 나와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잊을만하면 거품과 뒤이은 붕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좋은 기회가 주식시장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세계 주식시장을 두루 살펴보며 순자산가치보다 더 싼 주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보라.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당장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기간이나 투자하는 국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순자산가치에 비해 싸게 팔리는 주식은 언제나 높은 수익을 선사한다. 이렇게 가치투자의 기본원칙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거에 기반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손해볼 확률이 정말 급격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금같은 가치주를 찾아서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기업건강검진 3, 16가지 질문을 통해 기업의 미래를 가늠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성공하기 위한 기업을 선택하기 위한 16가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 수익 비율,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분석 등을 통해 싸고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을 소개했다. 즉 PBR이 낮거나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기업을 일단 선정해서 그거를 후보 대상으로 삼은 다음에 이 16가지 질문을 체크해보고 여기에 부합되는 종목에 투자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모든 방법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공식 몇 개를 아는 것만으로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를 주식만 속속 골라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주식 투자는 그렇게 쉽지 않다. 지금까지 기업의 숫자가 견실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란 보장은 없다. 진정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좀 더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시장의 경쟁 구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와 성장 전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16가지 질문은 기업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이다. 1. 이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전망은 어떤가? 이 기업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가?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가격을 1달러 올릴 때마다 세전이익도 1달러씩 늘어날까?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다면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비용이 이전과 똑같이 유지된다면 가격을 인상해 더 받는 돈은 곧바로 이익으로 연결된다. 오토바이 전문 기업인 할리 데이비슨도 열혈팬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쟁 기업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오토바이를 팔 수 있었다. 반면 첨단 기술 기업들은 기술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컴퓨터의 경우 항상 가격을 내릴 채비를 하고 있는 경쟁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도다리고 있다. 유통업도 비슷하다. 어떤 산업에서 상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면 기업의 경영이 아무리 효율적이라 해도 가격을 올릴 수 없을 것이다. 경쟁이 적은 산업일수록 가격을 올리기는 더 쉽다. 2. 이 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팔 수 있는가? 판매 전망은 어떤가? 마진이 변함없이 유지된다면 판매량이 10% 늘어날 경우 매출 총이익, 즉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역시 10% 늘어나게 된다. 다른 비용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세전이익도 이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 기업은 이것이 가능한가? 순이익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파는 것이다. 비용이 똑같이 유지된다면 판매량이 늘어난 만큼 순이익이 역시 늘어난다. 이처럼 수요가 증가하면서 판매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할인 혜택이나 경품 또는 다른 보상 제공을 통해 판매가 늘어났다면 마진이 축소돼 매출 증가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기존 매출 수준에서 이익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매출 총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매출액 총이익률 전망은 어떤가? 상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나 사업 구성 등이 바뀔 경우 매출액 총이익률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또는 얼마나 낮아질 것인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팔 수 없다면 기존의 판매 수준에서 더 많은 이익을 짜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납품업체나 배송 방법을 바꿔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또는 상품 구성을 좀 더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하도록 변화시켜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가? 나는 투자할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기본적인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인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운송회사나 항공회사는 연료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으며 제가 업체는 과자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설탕 가격을 관리할 수 없다. 이런 기업들은 기업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따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4.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가? 5. 판매비, 관리비, 일반 경비 등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앞으로 높아질 것 같은가? 낮아질 것 같은가? 6. 최근 비용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이 바뀌었는가? 7.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관계없는 다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8. 격리, 기획, 총무 등 공통 관리비와 관련 급여가 다른 비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9. 비용이 많이 드는 낡은 생산선비를 폐기할 수 있는가? 10.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이익 마진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10. 경비 절감을 위해 직원들을 감원할 수 있는가? 11. 대출을 더 싼 금리로 바꿔 줄어든 조달 비용을 이익으로 정립할 수 있는가? 11. 비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전반적인 비용을 절감해 수익성을 회복할 수 없다. 12. 매출액이 늘어났다면 늘어난 매출액 중 어느 정도가 이익이 되는가? 13. 추가 비용 없이도 매출액이 늘어났다면 늘어난 매출액은 고스란히 이익으로 쌓인다. 14. 그러나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영업직원을 늘리거나 공장을 증설하거나 운송비를 더 투입했다면 늘어난 매출액이 모두 이익이 되진 않는다. 15. 또 할인 판매나 다른 보상 제공을 통해 매출액이 늘어났다면 늘어난 매출액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질 것이다. 16. 실제로 매출액을 늘리거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들어간 비용 때문에 마진이 축소되거나 심지어 기업의 전체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16. 첨단 기술 산업에서는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 사업의 잠재적인 이익보다 더 큰 경우가 종종 있다. 16. 앞으로도 현재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최소한 경쟁업체만큼의 수익성은 유지될 수 있는가? 17. 가끔 이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기업을 보게 된다. 이익률 하락이 일시적인 문제라면 곧 이전 수준의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18. 이익률 하락 즉 마진 축소는 경영상 판단 오류 때문일 수도 있고 신제품이 실패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비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 19. 기업 외적인 요인 때문에 마진이 축소될 수도 있다. 19. 많은 기업들이 금리가 오르거나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익이 줄어든다. 20. 이익률이 하락한 이유를 파악했으면 이 문제가 고착돼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익이 이전 수준을 쉽게 회복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20. 미래에는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일시적인 비용이 있는가? 21. 일회성 지출이나 비용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21. 일회성 지출은 인수합병이 있거나 공장문을 닫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부를 폐쇄할 때 생긴다. 22. 소송 비용도 일회성 비용이다.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는 일회성 비용일 뿐이라면 이익은 곧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주가도 다시 올라갈 것이다. 23. 적자를 내고 있어 정리해야 할 사업이 있는가? 24. 기업에는 돈을 버는 사업부도 있지만 손실을 버는 사업부도 있다. 25. 손실을 보고 있는 사업부나 판매가 부진한 매장은 매각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기업의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 26. 손실을 보지 않는 만큼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6. 경영진이 적자 사업을 정리하자 주가가 2배로 뛰는 경우도 있었다. 27. 이처럼 손실을 내고 있는 사업부분을 매각하거나 정리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27. 기업 경영진이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에 편안하게 반응하는가? 27. 나는 투자할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실적 전망치는 거의 참조하지 않는다. 28. 다만 경영진이 이러한 실적 전망치에 편안하게 반응하는지는 살펴본다. 29. 경영진이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익 전망치가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30. 실제 이익이 전망치보다 나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전망치보다 높으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31. 이 기업은 향후 5년간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미래의 성장은 어떤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는가? 31. 나는 경영진이 제시하는 향후 5년간의 성장 전망에 주목한다. 31. 경영진이 기업의 성장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업의 미래에 그다지 자신이 없는지 알아보면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앞으로 얼마만큼 오를 수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32. 나는 경영진이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본다. 33. 새로운 매장을 열 계획인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인가? 다른 기업을 인수할 생각인가? 34. 마진이나 자기 자본 이익률을 희생하고 몸집을 키울 생각인가? 35. 나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 경영진이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비용과 지출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35. 이 기업은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36.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이익은 이익인여금으로 회사 내에 유보된다. 37. 이 기업은 이익인여금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가? 38.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39.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늘릴 것인가? 39. 새로운 매장을 열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데 투자할 것인가? 40. 남는 이익은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쓰일 수 있다. 40. 나는 기업이 남는 이익을 투자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41. 경영진이 남는 현금을 적절히 사용하면 매출액이 늘면서 향후 이익이 증가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2. 반면 이익인여금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마진이 축소되고 이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42. 이익 기업은 경쟁업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미리 대비하고 있는가? 43. 나는 어떤 기업이든 경쟁업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최소한 대략적이나마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3. 한 자동차 회사가 판매를 늘리기 위해 할인 혜택이나 현금 보상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마진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비슷한 판초 활동을 벌여야 한다. 44. 펩시콜라가 새로운 음료수를 출시해 큰 성공을 거뒀다면 코카콜라는 경쟁할 만한 새로운 음료수를 내놓지 못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다. 45.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홀로 떨어져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어떤 기업도 다른 기업이 무얼하든 전혀 상관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다. 46. 이 세상 모든 기업이 매출액과 이익을 빼앗길 수 있는 경쟁상태에 놓여 있다. 47. 지금은 경쟁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고 해도 언젠가는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48. 같은 산업에 속한 다른 기업과 비교할 때 재정적인 상태는 어떤가? 49. 나는 투자할 기업을 선택할 때 경쟁 구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재정상태를 갖췄는지 알아본다. 49.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더라도 투자한 자본에서 창출되는 이익, 즉 자본이익률이 똑같이 유지될 수 있는가? 50. 경쟁 업체보다 부채가 더 많은가 아니면 더 적은가? 51. 경쟁 기업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이자 부담이 커서 향후 몇 년간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51. 다른 기업과 비교할 때 주식시장의 평가는 어떤가? 52. 예를 들어 똑같은 식품업체인데도 하인즈의 주가는 이익 대비 20배인데 크래프트는 이익 대비 15배밖에 안된다. 53.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다른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을 나는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54. 이 기업은 매각하면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54.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 질문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54. 나는 1970년대부터 기업이 매각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했다. 55. 당시 TV 방송사들의 주가는 비슷한 다른 기업이 매각될 때 평가받는 가격보다 훨씬 낮았다. 55. 예를 들어 당시 방송사 인수 가격은 현금 흐름 대비 10배가 기준이었으나 나는 스토러 브로드캐스팅의 주식을 현금 흐름 대비 5배 가격에 살 수 있었다. 55. 기업이 매각될 때의 가격을 계산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이제 주식투자의 일반적인 관행이 됐다. 56. 나는 투자할 주식을 고를 때마다 최근에 있었던 비슷한 기업이 인수합병이나 사업부분 매각돼 가격이 이익과 순자산 대비 어느 정도인지 조사에 참조한다. 55. 자사수 매입 계획이 있는가? 나는 기업의 자사수 매입 공시에 주목했다가 분기 실적 때마다 발행 주식수를 조사해 실제로 자사수 매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56. 자사수 매입을 공시한 기업이 모두 다 자사수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로 늘어난 발행 주식수를 줄이기 위해 자사수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57. 이의 경우 자사수 매입으로 인한 발행 주식수 축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58. 현 수준의 발행 주식수를 유지할 뿐이다. 따라서 나는 기업이 자사수를 실제로 매입했는지 그 결과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어 내가 가진 한 주의 가치가 높아졌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58. 주요 주주나 임원이 주식을 사고 있는가? 기업의 내부자인 주요 주주나 임원이 회사 주식을 사고 있는가 팔고 있는가? 기업 내부자가 주식을 사고 있다면 기업이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다. 59. 반면 기업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팔고 있다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업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60. 기업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팔고 있다면 주목해야 한다. 이는 주요 주주나 임원이 회사의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가가 높을 때 이익을 실현하고 나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된다. 60. 이 16가지 질문을 해보면 어떤 기업이 비용을 잘 관리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가를 높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60. 이 16가지 질문을 통과한 기업이야말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유망한 주식으로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 꼭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고를 수 있는 16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 16가지 방법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16가지 방법도 계속 반복해서 읽거나 영상을 들으면서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계속 들으면서 계속 되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가치 투자의 비밀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 외에도 정말 투자하는 데에 기본적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책은 약 한 2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12,000원밖에 안됩니다. 12,000원의 가격으로 10% 할인하면 더 싸지거든요. 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인 것 같고요. 이 책은 진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꼭 사지는 않더라도 한 번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정말 좋으니까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